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퓨보 신니 안녕하세요 퓨보 신니 빨리 먹어야 돼요 해킹한 친구가 도와줬구나 고맙다 친구야 여기 좀 많으면 안 맞는다 와 피 안 깎이고 잡았다 왜 오 깜짝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씨 어 씨 깜짝이야 다들 깜짝이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사람 개많다 아 아 또 짜증나요 블루우님 안녕하세요 아 고생많으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잡았다 동그라빌드 잡았다 못해요 이 친구 바로 내려온건가? 아니면 다른친구인가? 나 진짜 사람 왜이렇게 많아 살려줘 진짜 아 아 아 개용 나와 진짜 아 아 개용 나와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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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차게 기름차게 어딨어 오케이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진짜 아아 디제이 아아